여기 댕댕이가 들어가는 이유는? 들어가더니 얌전히 누워버리는 댕댕이 젖병을 물고는 앙증맞은 두 손으로 맛있게 먹는데요 두 손으로 병을 잡는 모습이 너무나 치명적이네요 나 먹는 거 처음 보냐? 그네 타는 것을 좋아하고 산책을 할 때쯤이면 여기 혼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자기 만족도 즐기고 주인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버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에 익숙한 댕댕이의 주인은 번쩍 들어올리며 이대로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키워보고 싶지 않나요?